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의 드라마 mop기 에피아스 레 radar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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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께 따라 내려오고 일부러 가고 석기 제거 하셔야 돼요 석기 제거 하셔야 된다고 이따가 넓어진 구멍 보시면 석기 되게 심한데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요 아 지금 이것 때문에인가 와 석기 장난 아니다 미사온지 얼마 안되가지고 아 그랬어요 물 사와 있었어요? 아 나 물이 지금 안쓰는데 물이 있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석태적으로 하고 네 지금 확인하고 소금 잎으로 한국 Alfred shrink 일단 한 묶음 100원에서 지금 안에서 끄지마육 보면서 입구도 지금 석회가 여기서부터 좁아요 지금 석회가 배가 가볍해가지고 여기도 좀 많이 털어줘야 돼 아예 이게 안 들어갈 정도로 여기서부터 좁아요 지금 석회가 배가 가볍해가지고 여기도 좀 많이 털어줘야 돼 아예 이게 안 들어갈 정도로 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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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나가는 데에요. 세면대 불량이 잘 내려가고 여기가 이제 아까 석회가 까득 차 있던 배관인데 석회 제거 다 한 거에요. 그리고 여기 아까 육각 보이시죠 이제? 네 보시면 다 제거 한 겁니다. 보시면 여기에 깍혀 있었잖아요. 다 제거 한 겁니다. 다 내려갔는데 10분 정도 crawl 살살 보이시고 양파 잘 익은 소금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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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